alogic 제훈 고마워 고마워 이이이이이 어 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서 세영아 사랑해 좋았어요? 어? 아 좋다 아... I love HOUSE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I'm your HOUSE 평생 전 선생님의 무대를 BTS의 무대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보여줄게요 I love you 저 장망을 떠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 귀여움을 빈티지 제가 요즘 호석이 형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나 형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아...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맨날 볼 때마다 인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맨날 볼 때마다 제가 아 진짜 형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그래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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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장망을 떠는 모습이 굉장히 기억됩니다 아 그니까 더 귀여운 날 크라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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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 새를 정말 좋아해서 음식장에 하나 더 올려주고 싶음 저 호석이 형 크라밍고 하나 뽑아주고 싶어요 Bee 크라밍고 휴석영 줘야겠다 프라밍고 크라밍고 클라밍으로 본적이 없다고 빨리왔네 되게 빨리왔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왜 귀엽냐 이거 사교학 해가지고 대박이다 봐봐 야 이거 봐봐 진짜 귀여워 아 진짜로? 대박이야 침대 올라왔어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멤버들 옷이 지금 지금 속옷이 초록색이에요 지금 굉장히 뉴뉴합니다 평생 전세계무대를 닌젤셋무대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형 좀 여기 딱 해봐요 춤을 꼭 이쁘다 마치 락처의 헉 같네 박 guess 진짜 이제 다음 motorcycle 15 12 13 12 12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